강서구가 최근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2 토지지적관리업무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간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추진한 토지지적업무 관련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부동산중개사무소와 함께하는 중개문화혁신을 통해 부동산관리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예방TF팀을 가동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서 구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줍니다. 그리고 encima의 정책을 펼쳐줍니다. 감사합니다.